이번에는 스피드 이번에는 탈신 올라가주고 여기서도 돌려주고 돌려주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돌려주고 여기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서포트 카드 이벤트 어쨌든 지농도 3 올라와가지고 마무리를 그리고 트레딧에서 업그레이드 오케이 이걸로 괜찮진 않아 그 다음 자 이제 레이스에서 출퇴해서 나가면 되세요 제일 위이덕으로 추천해드린다고만 여기서도 초보세 이렇게 주니어권 미승리전 여기서 추천이 올해 우승후보 이 정도면 괜찮겠다 덧두쪽으로 뜨죠 좀 난강하네 거리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전반 미승리전 중거리 일단은 여기로 합시다 11월 수박 여기로 추천해가지고 보자고 가을인데 양호함 스킬 찍어봐도 소용없죠 일단 10선 들어가야 그렇게 되는거죠 가보자고 자 보자고 자 이기고 싶다고 하죠 어땠다 스피링도 덮어 자 일단은 몇몇 우바무스배가 있는지 보고 지난번엔 아까 말씀드렸던 셔퍼업에 대해서 저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일단 봅시다 일단 1번부터 해가지고 란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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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흑트 루어 리버에 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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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구조 구조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구산쪽으로 따지면 책임선도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겁니다 광명이나 창원같은 경우는 절대 안쓰거든요 절대 안쓴다는거다 잘 안쓴다는게 맞는 표현인데 그 여러분들 경륜 한번 보셨던 분들이라면 4번을 달고 있는 선수가 늘 항상 앞서 나가거든요 그 선두 유도와 따라가가지고 그러면서도 뭐 나머지 선수들이 뒤로 따라가네 그런 형식인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4번이 다 제보다 책임선도 선행을 아니 책임선도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책임선도 선행이라고 얘기하는거는 그 여기 여기 우마무스배 우마무스배에서 막 통용하는 것뿐이 경륜에서는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주로 경륜같은 경우는 뭐 책임 선두유도 빠지고 나지 왜 타종팀에는 타종팀에서 앞으로 나가는거는 타종선행이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4번이 주로 대모 4번이 그 근데 인기수요가 높아가지고 자리사업에서 좀 뒤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다른 선수가 타종선행을 맞는 경우가 좀 한번 보시면 아실거에요 경륜이 안전팀으로 공격이 신상 타종 게임 가 우리 베벌벌 리버벌 타바티부 사마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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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티부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오드바이오드에 있었네요 오브리캐에 있었네요 그리고 리본바트요 어쨌든 나오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입으로 작전 짜는 것보다는 선행 나서는 게 낫지 않을 것 같고 선행으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선입은 좀 괜찮나 모르겠어요 Q1은 지금 어렵죠, 지금 현실에서 말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잘하면 그러면 선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선행 위주로 봐야겠죠 일단 제가 작전 짤 거예요, 선행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지난번에 그 아까 전에는 제가 그 선행을 선행보다 선입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선입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2차구리 일단 마음대로인데 선행으로 일단은 강행으로 돌려주세요 자, 보자고 유니어급 미승리전 2,000m 1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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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구 1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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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구 일단은 책임선두상의 5구리캠이 나서려고 했지만 3번의 프레베라치스와 사바팀사가 지금 지금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카에서 일단은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조금씩 넘어갈 해야한다 항상 약간의 무한 아 Commons 이제 책임선두상처럼 3ách이 승부하려는것 같은 방법 Kazuma 한 폰 이제 넘어간다 한 폰 넘어간다 지금 히키면 이제 저치기 넘어가겠는데 이거 뭐지? 자 어쨌든 이제 도쿄에 이거 넘어가고요 경제조 저치기 손붓을 뛰어넘어갔지 지금 그치? 지금 어 넘어가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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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어 넘어간다 어 나 뒤에 트리 판발 없어 트리 없어 트리 없어 어쨌든 넘어갔을 때 3,4% 저치기에요 이 팀은 어 아 역시 어 오브리 강하다 어 오브리 역시 강하지 그래 그래 이래야지 몇 맞이 저냐 3 맞이 4 맞이에요 오 5 맞이에요 와우 와우 야 작전 잘 쪘어요 오 드디어 1 탈락 3만 Siz나 구도 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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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이 스무스 뛰었다 야우 Şey 작전이 맞죠? 예 제 작전이 맞습니다. 이야우 어쨌든 이래가지고 라이브 한번 띄울까? 라이브 한번 띄워보자 라이브 한번 띄워보자 라이브 띄워서 메이크 데뷔 해봐야 돼 오늘 이거 봅시다 이거 한번 봐야 돼 아 이거는 봐줘야 돼 라이브는 항상 띄워라 띄워라 싶어 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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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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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4번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7번은 어쨌든 간에 4번에 레디 아사바트가 책임 선수를 갖고있죠 오브리캠이 지금 붙어오고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자리 싸움도 7할 것으로 보자면 책임 선수선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 8번하고 9번이 붙잡고 15번도 붙잡고있고요 오브리캠은 진짜 이렇게 되있겠죠 지금 후방에는 메즈로 라이언을 뽑아서 나머지 손수들이 이렇게 나서고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마크를 지금 하고있어 딱마리 마크를 지금 일단 저희가 예상했어 3,4코네드로 가기 힘든데 지금 나카야만이 짱편이예요 뒤를 잡아야합니다 지금 자 일단은 3코네드로 지나고있어 메즈로 라이언 지금 메즈로 라이언 지금 더 월링을 하고있어 야 큰일났다 이거 마크를 놓쳤나요 마크를 놓쳤던데 터졌다 자 어쨌든 3,4코네드로 넘어서도 오브리캠 사이사 메즈로 라이언을 마크를 놓쳤다고 말하면 저건이란다 역시 역시 잘생각했죠 제가 어어 비록 메즈로 라이언이 어 마크를 못했어 마크를 못했지만 어 마크를 못했다가 진짜 대단했어 와 근데 메즈로 라이언 지금 몇 몇인지 안보셔야 일단 어 얘 분명히 삼착은 못했을거라 그러는거 아 삼착했구나 어 아 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까 좀 인기신이 이유로 봤으면 진짜 무서웠구나 분명히 조치기로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거든 아까 리플레이 불속인 것도 있던데 리플레이는 뭐 남해하고 어쨌든 다음으로 가자 근데 메즈로 라이언 때문에 진짜 걱정이 된다 진짜 무서워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일단은 어떻게 할까 어 다음에도 전력으로 힘내자 어 아 일단 전력으로 힘내자 라고 할까 어 다음에도 전력이 힘내자 그래 어 아 체력을 죽었구나 그래서 지는 모르고 몰랐고 한 번 더 해야겠죠 있잖아 어 731명이니까 어 위험하다 어쨌든 자 아 3년 3연속 레이셔주당 컨디션 안되었지 주의하라고 어 지금 어떻게 하죠 휴식 휴식 취할까 지금 어 731명이니까 어 힌트도 이제 어 일단은 어 휴식 취하고 나서 하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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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지금은 어 휴식을 일단 취하고 어 진행하자 그래 어 아 뭐야 이러면 다 또 다 또 못한가요 어 아 아 이거 실수구나 내가 어 아 이거 제 실수네요 예 아 이거는 제 실순다 예 예 아 이거는 제 실수네요 한 번 근데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 예 어쨌든 예 코너가 섭취해주고 아니 일단 코너가 섭취해주고 일단 코너가 섭취가 왜 없겠구나 어 아 아 아 그냥 아깐 계속 할거 그래다 보네요 아 아 아 아 아쉽다 이거는 어 제 실수입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해지나 보자 어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쩔 수 없고요 일단은 어 일단 지금은 어 일단 팀 편성 일단 해놓은 다음에 어 우선은 좀 어 골드라던가 서포트 카드 모으며 사자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거 이제 쉽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알아서 봐줄 거 같고 일단 먹방은 좀 더 하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